트로이 시반 멜릿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 작곡가, 배우, 유튜버이다. 2014년 10월에 미국 타임즈에서 2014년에 영향력 있는 청소년 25명 중 1명으로 꼽혔다. 시반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도 앞장서며 미국 빌보드지에서는 성소수자 특별판 표지에 시반을 넣기도 했다. 시반은 유튜브 및 호주 탤런트 대회에서 인기를 얻은 뒤 2013년에 호주 유니버설 뮤직과 계약을 맺고 데뷔 확장판 앨범 trxt를 발표했다. trxy는 미국 빌보드 200에서 5위를 기록했다. 시반은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렸다. 2021년 기준으로 구독자는 70억만 명 이상이고 채널 조회수는 9억 회에 이른다. 시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어머니 로렐 멜렛과 아버지 숀 멜렛 사이에서 태어났다. 참고로 트로이 시번 20명이 맞긴 하지만 시번은 성이 아닌 미들네임으로 성은 멜렛이다. 따라서 본명은 트로이 시번 멜렛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증가하는 범죄 때문에 두 살 때 호주로 이사했다. 호주 서부의 퍼스에서 부모와 형 스틸, 남동생 타이드, 여동생 세이지와 함께 자랐다.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주부이다. 시반은 유대인이다. 아버지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유대교로 개종했다. 시반은 2009년에 원격교육을 시작할 때까지 사립 현대정교회인 카멜학교에 다녔다. 시반은 게이이다. 2010년 8월 7일에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그로부터 딱 3년 뒤인 2013년 8월 7일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 약한 마르판 증후군을 앓고 있다. 시반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트로이 시반의 2014년 모습 시반의 음악 경력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채널 세븐 퍼스 텔레선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시작되었다. 2006년 공연에는 호주 아이돌 수상자 가이 세바스찬 듀엣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반은 2007년 스타서치 결승에 진출했다. 시반의 데뷔 EP인 데어 투 드림은 2007년 6월에 발매되었다. 2010년 2월 IT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리자 라비가 제작한 협업 뮤직 자선 비디오인 We are the world 25 for Haiti 을 열었다. 2015년에 발표한 블루 네이버 후드 앨범의 가장 최근 히트곡 뉴스는 빌보드 탑 40 싱글에서 23위를 차지했다. 2013년 6월 5일에 시반은 호주 유니버설 뮤직 레이블인 EMI 오스트레일리아와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다. 2014년 8월 15일에 TRXYE 등 5곡이 들어있는 첫 싱글 해피 리틀 필 EP를 발표했다. TRXYE는 55개국 이상의 아이튠즈 에서 1위를 했다. 또한 다음주 빌보드 200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첫번째 톱 10 앨범을 기록했다. 해피 리틀 필 은 ARIA 싱글즈 차트에서 10위를 차지했으며 35,000장을 넘게 내보내서 호주 녹음산업협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시반은 2015년 9월 4일에 두번째 메이저 레이블 EP인 와일드를 발표했다. EP는 블루 네이버후드라는 뮤직비디오 3부작으로 와일드, 플스, 토크 및 다운, 위세곡이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유튜브에 올라왔다. 또 다른 EP는 블루 네이버후드에 대한 소개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 12월 4일에 발매되었다. 데뷔 스튜디오 앨범 블루 네이버후드와 EP 와일드를 첫번째 투어인 트로이 시번 라이브에서 불렀다. 2016년에 블루 네이버후드 투어와 서버비아 투어에서 데뷔 스튜디오 앨범을 불렀다. 2017년 5월 26일 시반은 마틴 게릭스 와 같이 데어 포유라는 노래를 제작했다. 2018년 1월 10일 싱글 마이 마이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다. 이 앨범은 자신의 남자친구 자코브 빅셋만이라는 미국 모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시반의 초기 작품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피치포크는 확신된 보컬과 mpr 뮤직에 대해 전염성 있는 성적 욕망의 축하 라고 묘사했다. 또한 mpr 뮤직은 젊고 마른 동성애자가 뮤직비디오에서 완전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한다. 라며 시반의 성적 지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2018년 1월 20일에 제시카 체스테인이 주최한 새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뮤지컬 게스트로서 이 곡의 첫 번째 라이브 공연을 했다. 트로에 시반의 2015년 모습 시반은 앨범 댄스 투 디스 를 오랜 친구인 아리아나 그란데와 공동 작업하였다. 블룸 은 더구 사이드 에이어 2018년 5월 2일에 세 번째 싱글로 발매되었다. 그달 시반은 두 번째 앨범 제목이 블룸 이라는 제목을 발표했으며 테일러 스위프트는 페서디나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게스트 연기자로 동행했다. 그 앨범은 2018년 8월 31일에 발매되었다. 앨범의 최종 출시 전 트랙인 애니멀 은 2018년 8월 9일에 나왔다. 2018년에는 베스트 삽입곡 골든글로브 상 부탁을 받았으며 보이 이레이즈드 영화를 녹음하고 공동 작곡했다. 또한 이 노래로 아카데미 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시반의 뮤직비디오는 종종 사람의 lgbtq 관계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trxy 2위 3부작은 비밀관계인 두 명이 10대 게이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와일드 에서는 시반이 다른 남성의 사랑에 관심을 보였다. 헤븐 푸티 베티 후의 뮤직비디오에는 역사적인 lgbtq 운동과 커플 장면이 나온다. 나의 일부분을 잃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태그라인을 가진 한 남자도 있다. 만약 내가 내 일부분을 잃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이라고 말했다. 시반은 tv나 뮤직비디오에서 lgbtq 관계를 본 몇 가지 생생한 추억을 기억할 때 또는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묘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에 리걸 극장의 올리버 위연극에서 올리버 트위스트 역으로 출연했다. 2008년에 서호주 단편 영화 비트랜드 더 테러블에 출연했다. 2008년 2월 월 엑스맨 탄생 울버린 에서 울버린의 아역을 맡았다. 원래 코디 스민 맥피가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영화 더 로드위 촬영 때문에 출연할 수 없었다. 2009년 7월 남아프리카 작가 존 벤데루드위 2005년 소설을 영화화한 spud 위주역으로 오디션에 합격했다. 촬영은 2010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다. 이 영화는 2010년 12월 3일에 남아프리카에서 개봉했으며 나중에 시반의 장편 영화 출연 목록에서 최우수 주연 배우를 포함하여 6개의 safta에 지명되었다. 2010년 5월 28일에 열린 사무엘 베킷 위연극 웨이팅포 고도위 서호주 시즌에 출연했다. 그레이그 하이드 스미스와 함께 소년 위 역을 맡았다. 2012년 6월 시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와 2013년 6월 21일에 남아프리카에서 발표된 spud 더 매드니스 컨티뉴즈를 촬영했다. 또한 2014년 11월 28일에 발표된 spud 3 러닝 투 플라이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에 나왔다. 세계 동영상 축제 비드콘 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반과 오클리 루카스 헤지스 자비에르 돌란 니콜 키드먼과 함께 보이 이레이지에 출연했다. 시반은 2007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노래한 뒤 2012년 9월에 비디오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린 2007년 10월 1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 5년 동안 2만 7천명이 구독자를 모았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400만명이 넘는 구도자와 2억 4천 3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시반의 유튜브 채널은 호주에서 하우토바싱 및 플래닛 돌란 다음으로 세 번째로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다. 유튜브 동료 타일러 오클리와 함께 만든 비디오는 보이프렌드라는 제목으로 초이스 웹 콜라보레이션 부문에서 틴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시반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는 에이미 와인하우스, 타일러 오클리, 테일러 스위프트, 로드이다. mtv 아티스트들은 또한 마이클 잭슨과 플랭크 오션을 추가적인 영향으로 인용한다. 시반의 음악은 edm 위 일정한 팅이 있는 계층화된 일렉트로 팝으로 평가받는다. 바리톤 목소리는 널리 칭찬을 받았다. 주로 로드나 테일러 스위프트와 자주 비교된다. 주요 기사, 트로이 시반이 받은 상 및 후보장 목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